25년, 26년 빅뱅 폭발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투자하셔라. 적어도 향후 5년 정도는 정말 투자해야 된다. 너무 저러고 얘기해 다. 소장님에게 여러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전에 소장님께서 2025년 빅뱅 폭발을 앞두고 2차전지 투자를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빅뱅 폭발이 어떤 이야기인 거죠? 이제 전기차 전환이 되잖아요. 전기차 전환의 사실을 본격적인 빅뱅 폭발은 25년, 26년이거든요. 그때 미국을 필두로 해서 유럽, 일본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요 전기차 라인업들이 그때 막 대거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른바 전기차가 정말 본격화되는구나. 시장이 완전히 강범위하게 확산되는구나. 이걸 알리는 첫 걸음을 떼는 해인 거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당연히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22년 정도, 21년, 22년. 이 무렵에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스펙 준비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배터리 계약을 계속 맺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성차 업체들의 주문에 따라서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해야 되는 해가 25년, 26년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폭발하는 거죠. 엘진 소위, 비롯해서 국내 배터리 3사들.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캐파가 25년, 26년에 구축되는 캐파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최소 지금보다 한 3배 이상 많은 캐파들이 구축이 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 3사들이 그렇게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소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소재를 생산하기 전에 캐파를 구축해야 되니까 이제 장비 발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25년, 26년 특히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평균 생산 캐파가 3배 늘어난다는 것은 소재 수요량도 최소 3배씩 늘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실적이 폭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적이 폭발할 때 제가 어디다가 이제 그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뭐 그러면 저는 기다렸다가 빅병 폭발할 때 투자할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빅병 폭발하기 전에 뭐 수주도 나오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그 계약 금액 늘려가면서 실적이 증가하면서 25년, 26년에 폭발한다는 거지 그 전에 아무 변화가 없다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5년, 26년 빅병 폭발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투자하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2019년부터 2차전지 투자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나 저희 연구소 구독 회원분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지난해 이제 조준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향후 5년 정도는 이 산업이 10년, 20년, 30년 떠들나갈 산업이지만 적어도 향후 5년 정도는 정말 투자해야 된다. 너무 저로의 기회다. 그리고 5년 동안 2차전지 투자해서 5년 후에 빚 없이 집 살아, 집 사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한 상반기 그리고 7월 중, 하순 정도까지는 사실은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조준 오니까 아, 봐라 이제 거품 다 빠졌다. 뭐 이제 저 고점에 물린 사람들 절대 회복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산업의 성장성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전지 섹터의 기업들한테서 어떤 흐름이 생기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달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빅병 폭발은 25년, 26년이고 아직 그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몸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년, 26년부터 폭발한다. 그때부터 폭발한 게 아니라 그때 폭발하는데 빅병 폭발이니까 이렇게 폭발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사실은 계속 올라가고 있겠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이 되게 그래서 매수하기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요? 왜냐하면 25년, 26년 빅병 폭발을 앞두고 소재 계약 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중에 다 대부분 정리돼야 되거든요. 그게 줄줄이 나온다니까요.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뭐 증거사에서도 잘 이야기 안 하고. 근데 저는 탐방을 곳곳에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소재 업체들 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 업체들도 뭐 장비 발주가 계속 지연되고는 있지만 뭐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5년에 가동하려면 25년, 26년에 가동하려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개판 구축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으로 보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늦어도 나와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줄줄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1월부터 에코프로그 150만 원 찍었을 때 한 7월 25일, 6일, 7월 말쯤이었거든요. 어쨌든 1월부터 7월까지는 조종은 있었어도 결국에는 우쪽으로 확 치고 올라갔는데 8, 9, 10월 초순 고작 한 두 달 정도 만에 굉장히 좀 많이 망가진 거잖아요. 망가졌어? 네. 어쨌든 주가는 하락했으니까 두 달 정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배터리 주수들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뭔가요? 그 에코프로면 보면 이제 단투망 난 것처럼 보이고 뭐 한 40%? 그다음에 그리고 사실 1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장중 고점이죠. 장중이죠. 정가 기준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1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고점에 피크 찍을, 피래침 찍을 때 산 사람이 엄청 많은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일단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부당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막 피크를 찍다가 이제 지금 내려왔는데 뭐 내려올 만한 이유들이 조금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지 섹터가 예를 들면 성장성이 다 했느냐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거냐 그러면 진짜 경기순환주죠. 무슨 구조적 성장 중에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조정이 크게 안 길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분기에 소재, 장비, 수주, 계약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오래 안 갈 것 같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120만 원 넘어서 장중 150만 원 찍고 이럴 때는 사실 그게 뭐 꼭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듬벼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이제 공매도 치다가 버티지 못해서 이제 쇼스키즈가 연달아 나면서 이제 그게 사실 오버슈팅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기간을 거친 거죠 지금. 조정은 제가 볼 때 웬만큼 거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버슈팅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다 배경이지만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소재 업체들의 이제 산부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주가 하락의 빌미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연준이 이제 좀 더 높은 금리 수준에서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체가 좀 지수가 이제 하락하는 영향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버무려졌는데 일단 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뭐 매크로 흐름 따라서 투자하는 건 그건 개인 투자자가 하면 되는 방법이 아니고 워렌버피시나 피트 리치 같은 거 투자의 대가들은 매크로 흐름 보고 투자하라고 절대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지금. 그리고 그 여파도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웬만큼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양국제 그 3부기 실적 악화에 이제 영향을 미쳤던 그게 이제 그 리튬 가격 때문에 그런데요. 양국제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리튬 가격이 뭐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좀 높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 들어서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비쌀 때 사온 걸 이제 판가에 전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때 전의를 못한 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리 계속 높을 것 같으니까 가격이 높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사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리튬의 이제 재고 자산 이제 손실이 그 실적에 영향을 미치면서 3부기 실적이 실제로도 안 좋은 걸로 저도 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석유 제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원재료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뭐 업체들이 다 비슷한데 그게 결국은 이제 판가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재고 문제만 없으면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가끔씩 나타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사실은 이게 양국제 업체들 경우에는 일종의 중간에 이제 뭐 가공을 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일정한 마중을 붙여서 사실 이익률이 그렇게 뭐 크게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치엠이나 LNF 같은 이런 업체들은 보면 기존에 이제 리튬을 많이 사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고 자산 손실 처리를 하면서 LNF 같은 경우는 이미 이번 게 이제 두드려 맞았고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치엠도 3부기 실적이 이제 안 좋은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 코스모 신수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판가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 양극할 물질 공급 가격 자체는 뭐 리튬 가격에 연동해서 일부 이제 조정이 됐지만 영업이익률 자체는 전문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익률은 웬만큼 다 커버하게 돼 있다. 근데 3분기 실적은 사실 그래서 약간 일시적인 흐름인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면 이런 일시적 흐름과 상관없이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 그냥 뭐 정상적인 실적 궤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적 악화를 빌미로 해서 주가 하락이 오면 사실 그때는 매수기해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이제 더 첨언하자면 리튬 가격도 지금 아마 바닥 다지고 이제 곧 상방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리 불러야 하는데 문호가 뭐더라? 하나만 기억하세요. 1호 2호 대리 운전 아 맞다. 내일 아버지 병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병원 에스코트 서비스도 1호 2호 대리 운전 아 급히 지방에 강렬 가열이 생겼는데 직접 운전하면 너무 피곤해서 이럴 때도 대리 운전 가능하려나? 지방 출장 대리 운전 서비스도 1호 2호 대리 운전 직접 전화하는 방법 외에 간편하게 앱으로도 가능하니까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1호 2호를 검색해보세요. 매 이용 시 5%포인트 적립 혜택과 2번 이용 시 스타벅스 쿠폰 20번 이용 시 교촌치킨 세트 쿠폰까지 1호 2호 1호 2호 꼭 기억해주세요. 리튬 가격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려면 약간의 일반인 분들이 개념을 하나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분립 효과라고 하고 우리말로 옮길 땐 채찍 효과라고 번역을 하는데 채찍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말에 채찍을 확 후려 갈기면 이게 손목에 스냅을 주는 부분은 진폭이 작은데 끝에는 대개 진폭이 커져서 말덩어리에 전달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모양을 딴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상품에 또는 제품에 소비자 접점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멀어져서 소매, 도매, 그다음에 이제 생산업자, 그러니까 제조업자, 여기서 원재료 공급업자, 그다음에 이제 광물, 원소재까지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류로 올라갈수록 이제 어떤 가격 신호에 따라서 또는 그 수요 공급의 신호에 따라서 이 진폭이 굉장히 크게 널뛰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니까 리튬으로 이렇게 대별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거치고 나서 공급망 교란이 가뜩이나 심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제 커지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쪽에 리튬 수요가 급증을 했죠. 단계적으로 급증을 했는데 급증하다 보니 이제 리튬 공급이 딸린다, 딸린다 이렇게 되고 또 그게 편성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오르기 전에 더 사재기하는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정상적인 그냥 수요가 정확하게 끝까지 전달이 된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수요가 좀 부족할 때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공급이 조금 넘친다 이럴 때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떨어졌다가 이러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막 널뛰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차 시장이 막 이제 성장한다. 그래서 배털이 공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양극제에 쓰이는 리튬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 여기서 보니까 사재기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주문을 앞단에서부터 조금씩 주문을 조금씩 더하면 이게 누적이 되면서 뒤에 가면 아 앞에 어마어마한 지금 전방 수요가 발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막 이제 리튬 가격이 급등했다가 또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강물 밸류 체인은 중국 의존도가 평균 한 70%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화되고 그러면서 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일시적으로 이제 굉장히 공급 과잉인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역의 현상이 반대의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 갑자기 있던 리튬 수요도 갑자기 없어지고 그리고 미리 사두려고 했던 수요도 이제 기다렸다가 예를 들어서 리튬 가격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이제 포지션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하기 전에 이제 어제 그 중국의 리튬 선무시장에서 그 뭐 장중에 상한가도 가고 뭐 하여튼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이제 발생했거든요. 그거는 뭐 일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리튬 공급을 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조정이 끝나고 조금만 이제 리튬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면 이렇게 이제 바로 급반등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저는 이미 나타났고 이미 그 미국 시장 조사업체인 이제 트렌드포스 같은 데는 9월 정도가 리튬 가격 바다권이고 이걸 바다권으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칠레의 뭐 SQM 같은 그 주요 리튬 강산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10% 오른 가격으로 그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바다권에 이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중국 시장하고 중국 외 시장의 강물 밸류 체인도 달라지게 될 텐데 특히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년, 26년 빅뱅 폭발이 날려면 소재 업체들의 이제 계약과 실제로 이제 그 생산이 뭐 내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재가 본격적으로 진짜 주문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이 이제는 오른다 싶으면 지금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안 사고 있던 업체들이 다시 이제 막 주문을 막 수로 앞다트려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24년에는 특히 24년 1년 정도에 걸쳐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단순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단순적인 사고에 빠져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점진적으로 빠지고 그 수요 공급이라는 게 흔히 말해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수요 공급이 이제 그 균형을 이루는 게 상당히 일반적인 모델인 것처럼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은 늘 동태적으로 움직여요. 변화무상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진폭들이 사실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왜 맨날 뭐 돼지고기 파동 소고기 파동 이런 게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사람들이 뭐 돼지고기를 엄청 먹고 소고기를 엄청 먹고 또는 김치를 엄청 먹고 그래서 뭐 배추 파동이 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공급 수요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되게 흔히 이제 마진을 한 상황에서 마진을 하다고 표현하는데 마진을 한 상황에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굉장히 큰 진폭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강물 시장은 특히나 공급 탄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이어서 지금 이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뭐 위축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리튬 강이 급락하지만 거꾸로 그래서 수요가 이제 좀 올라가게 되면 공급은 빨리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보통 리튬 강산 개발해서 빨리 공급한다고 해도 7년,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금방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면 내년 특히 25년, 26년 정도까지 갈 때는 소재 쪽 소재에 필요한 그런 광물들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리튬 가격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형적으로 그냥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것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리튬 가격이 회복되는 건 2차전지 주가에서 당연히 영향이 미치겠죠? 그게 이제 뭐 이른바 리튬 비롯한 리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강물들이 다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강물 가격 다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양극박, 응극박에 쓰이는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조차도 다 이제 연동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소재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그래도 가격이 올라갈 때 강물 가격이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 사이즈가 커지는 효과가 있고요. 매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익률이 조금 큰 폭은 아니지만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튬 가격의 영향을 배제하더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주요들이기 때문에 그 소재 업체들의 상승세는 큰 흐름에서 이제 뭐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년에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한다고 보면 그 폭이 상당히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죠.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